자 이번이 15 지치네요 벌써 레이디로 행복 데메피 다시 하고 싶다 왼쪽으로 가서 내가 맨날 블리치를 만났는데 혹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나오지 않을까요? 왼쪽으로만 갔던 이유가 있었어 길이 막혀있어 그걸 몰랐네 왼쪽으로 가면 안 나오지 않을까 왼쪽으로 가면 안 나오지 않을까 빡세다 얘기가 수리씨는 고득점하기 너무 빡세일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면 안 나오지 않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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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애는 원래 15밖에 2기 없어 아 정말 싫다 프리시 뭐 어떡하라고 이거 아니 어디가 어디가 뭐해 아니 씨 잠깐만요 아 아 개 싫다 진짜 아 끄지나 그거 아예 리트라인 저건 뭐 저거대로 답없으니깐 진짜 이 이후에 두번 다시 트릿이 안나왔으면 좋겠네 아 트릿이여 걔 누구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그니까 그게 제가 철권같은 액션게임이라던가 대전게임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 머릿속으로 아는 것들이 안 나와 뭐하냐 여기서 그 커맨드가? 아 아 아 아 내가 안괜찮아 지금 플레이하는데 내가 안괜찮아 아 아 뭐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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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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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이런 잡몹 잡을 땐 되게 좋은데? 지금 보니까? 이게 그거예요. 옛말에 군뱅이도 고르는 재주는 있다. 사실 내가 못써서 약한 걸 거야, 이거. 잘 쓰면 되게 쎄겠지? 아마도? 아님 말고. 킹님 같고. 무슨 지옥도가 틀지신 것 같아. 거북이야. 돈에? 돈에 주시게요? 그러니까. 우리 다 가난하자. 다 가난하자. 아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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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꽃은 노란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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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스마킥 아 형 흥미영아씨입니다 원래 트리시는 그렇게구나 자기 할거 하면서 트리시 언제 끝나 아 문 열어달라고 그냥 그냥 열어줘 잡것들아 토악진 나올거같애 지금 아 여기야 심지어 이렇게 아 예 아 아 아 한 번 벗어나봐 벗어났네 짬프 어 10 비추는 달로도 흐르르라가네 방파라바부 바라바바부 방파바부 방파라바부 야 뭐하니 나 일로 가면 안되지 정신 차려 정신 제발 통통통거리고 있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아 미쳤나봐 진짜 야 한 번에 두 번은 좀 한 스티지 두 번은 좀 에바지 않냐? 네가 생각해도? 그런 생각 안해? 나만 그렇게 생각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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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아 아 에 아니 아 아 아니 줬다 아 너무 적은데? 야 좀더 큰거 줘봐 아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조그만걸 주면 어떡하니 얘들아 눈치 없니? 그래 풀피까지 쪼끔 쪼끔 남았다 안주냐? 더 안주냐? 비석은 안줄거 같은데 더 안주네 야 근데 저 위에 있는건 어떻게 먹는거야?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캐릭터가 있어? 네오 악마팔로 먹어야지 모르겠다 갑시다 두꺼비 잡으러 갑시다 두꺼바 두꺼바 3 사실 SECOND 여기는 게임 왜 doch 아빠 불러올래? 아빠 불러올래? 아니, 자꾸 어딜 가? 모래, 제가 다 했죠 아직도 이 장랬을 들이게 됩니다 전후 보기에는 이 장랬이 표정이 없어요 경량에 이끘면 아 Case 5 목표는 중 아시아 엉망가리 아시아 다중이 엉망가리 저 밖에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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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쓴가요? 애쓰죠 이 정도면 애쓰줘야지 이렇게 고생했는데